가자 아 너무 더워 지금 아 지금 아저씨들이 다 쳐다보잖아 네? 사진 찍으셔도 돼요 땡깡불이네 진짜 어 맞아 땡깡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상이 더러워요? 귀여운데? 어떻게 다 아시네요 걔를 걔를 좋아하시나보다 안녕하세요 집에 안간다고 땡깡불여요 혼 좀 내주세요 집에 좀 가라고 얘도 인상은 맘마시라 야 쟤보단 낫다 야 쟤보단 낫네요 저거는 순해요 진짜 순해요 얘도 순해요 야 인마 너 살 좀 바이프 약간 좀 해야 되겠다 어 지금 응가 세 번 해가지고 엄청 횟수한데 아니야 많이 쪘어요 조금 더 빼면 더 좋지 불독이라서 아니야 이 식성도 엄청 까다로워요 밥도 많이 안 먹고 엄청 까다로워요 시원하게 느껴보고 아 아주 착해를 마이크 맞춰놓고 너무 짜증냐고 더우니까 그냥 다시 다녀와서 뛰어와서 더 운동하고 오니까 더우니까 벨 이렇게 깔고 지금 맞아요 여기가 10회 아 맞아요 아 진짜 아 이거 야 목에 카색이 있다 목에 발만 닦아낸 게 아니라 아 동네 동네 분들 다 구경하게 생겼네 아 진짜 강아지 예뻐하시는구나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에이 참 이거 상전이다 그지 맞아요 우리 집은 상전 상전이 아니라 상상전이지 상상전 아이고 시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.